노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바지, 자신 있으신가요? 수영복,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없으시다면 집중하세요. 제가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동작들로 여러분의 다리 라인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작 바로 갑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동작은 발을 이렇게 턴 아웃시켜서 오른발을 앞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킥을 찰 거예요. 중요한 건 발을 많이 찰 필요 없고 바깥쪽으로 다리를 턴 아웃 이렇게 열어주는 게 턴 아웃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차주세요. 주의할 점은 다리를 올릴 때 상체가 이렇게 같이 구버지지 않게 주의하고 집탱하는 쪽 엉덩이와 집탱하는 쪽 허벅지 뒤에 단단한 힘을 주셔야 돼요. 자 우리 호흡을 뱉어주면으로써 우리 복부도 단단하게 힘을 주고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야지 안쪽 허벅지 살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반대쪽 갈게요. 자 오늘의 똑똑이들 우리 허벅지 안쪽 살을 썩 빼주고 다리 전체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들이잖아요. 또 바깥쪽 허벅지 살도 슬림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계속 턴 아웃해서 엉덩이로 가져가주세요. 자 지탱하는 쪽 엉덩이에 자극이 오는 것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웜업 동작이니까 좀 쉽죠? 벌써부터 어렵게 느껴지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동작 자 이렇게 다리를 골반보다 약간 넓게 벌려서 앉아주세요. 그 다음에 킥 두 손을 모았다가 킥 이렇게 가줍니다. 자 다리는 완전 옆이 아니라 상원 뒤쪽으로 찰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의 힘으로 그리고 앉을 땐 최대한 앉았다가 올라올 때는 엉덩이 힘으로 올라와주세요. 자 오늘 하체 올인원 운동입니다. 똑똑이들 하체 전체를 예쁘고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우리 똑똑이들 오늘도 상큼한 터지게 예쁘게 한 번 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엉덩이 쌀이 딱 끌어잡히는 게 느껴지시나요? 후 언니는 느껴지거든요. 자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슉 퍼져있는 부분을 아주 따뜻하게 올려주는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니만 믿고 따라오세요. 할로이! 갑자기 또 미국 언니가 나왔는데요. 전 한국 사람이고요. 자 일단 가볼게요. 자 복볼 납작할 때 좀 넣어서 다리 전체를 얇게 사용해주세요. 자 다음 3단계 내려가 앉을 건데 자 발을 골반보다 약간 넓게 발 타면 하나 둘 셋 올라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팔은 바꾸셔도 돼요. 뭐 이렇게 가긴 상관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많이 안 내려가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겠군 주의합니다. 둘 셋 자 엉덩이를 쥐압 짜는 느낌으로 올라와야 돼요. 자 하체 전체 완전 하체 전체가 불타는 체지방에서 불타운 느낌이 느껴지셔야 돼요. 자 계속 말하지만 하체 근육을 만들어야지 우리 지방들이 연소되는 게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힘든 만큼 빠진다 보면 돼요. 어 지금 하나도 안 힘든데 하면은 살 안 빠진다 보면 돼요. 뭔가가 힘든 느낌이 들어야 지금 다리랑 전체 내 몸이 살이 빠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체 남았어요. 실체밖에 안 남았어요. 자 생각보다 다름이에요. 모든 것은 자 맞습니다. 다음 무릎을 닿아서 뒤로 앉았다가 올라올 건데 중요한 거는 살짝 앉았다가 슬슬 올라오세요. 자 톡톡이들 이 동작은 우리 앞벅지를 슬림하게 만들어준 게 효과적인 동작이에요.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끔 여기 골반 앞쪽 부분을 접었다가 펴주면서 올라올 거예요. 자 여기가 땅땅하게 뭉쳐있으면 허벅지 근육도 우리 더 두툼해지고 또 살이 많이 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려준 습추 그리고 반대로 엉덩이는 단단하게 힘을 주는 그런 동작이에요. 자 중심 잡기 편하라고 팔을 앞으로 뻗었는데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올라올 때 내가 엉덩이를 조여야 돼요. 자 손을 뒤에 살짝 닿으면서 가보셔도 돼요. 내 엉덩이가 진짜 잘 조여지고 있는지 살 밖에 없다구요? 할 수 있어요. 근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운동 꾸준히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올인원인 만큼 호파 짱 동작들만 제가 모아놨습니까? 포토기들 언니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살짝 앉았다가 올라올 때 엉덩이를 조이세요. 발끝을 세워도 되고 발등으로 눌러도 돼요. 여기서 동작 이어갈 건데 자 팔을 앞으로 뻗고 뒤로 기울일 거예요. 아 이 동작 기억나죠? 우리 앞박지를 완전 슬림하게 만들어줬던 알파벳 백특사 형태를 만들었던 동작입니다. 자 갈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허리가 꺾이면은 땡! 손이 꺾이는 않게 무릎부터 어깨까지 사선 일자를 유지해서 기울여야 돼요. 잘 모르겠는 톡톡이들은 살짝만 기울여 가서 연습을 하셔도 괜찮아요. 꾸준함을 쌓이면 이렇게 많이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세 카운트 버틸 거예요. 유지! 둘 셋! 올라오고 자 엉덩이를 완전 조여서 허벅지 앞쪽을 계속 슬림하게 얇아지게끔 만들어주시는 동작입니다. 자 배를 쏙 집어넣어 주실 거고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허리가 절대 꺾이지 않게 지혜지세요. 자 허벅지 안쪽을 앞쪽을 늘리는 수축으로 이어가는 그런 동작이고요. 늘리면서 슬림하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머! 또 6초밖에 안 남았다니!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엉덩이 되게 부족하네요. 자 다음 기어가는 자세를 만들고 자 무릎을 골반만큼 자 그냥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자 오른쪽 다리부터 우리 이거 기억나요? 강아지 오줌 쌓으셨나요? 자 강아지 오줌 쌓은 동작으로 들어 올립니다. 자 주의할 점 어깨 무너지지 않게 날개뼈 샬부터 흰 무릎을 밀고 발끝이 무릎보다 올라가지 않게 무릎을 들어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엉덩이 옆쪽에 자극이 오고 안쪽 허벅지까지 슬림해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탱하는 쪽 엉덩이에도 자극이 오고 있다면 딩동댕 완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호흡을 내뱉으면서 배에 단단한 힘을 주고 최대한 몸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지지 않게 내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나는 하나도 안 힘들다. 내가 이 구역에 강아지 쌓입니다. 니네 같이 무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군데군데 다 영역 표시를 해주세요. 엉덩이 힙업하는데 정말 베스트 동작입니다. 지니언니가 실제로도 많이 하는 중 하나예요. 자 이제 반대쪽 반대쪽 준비 갑니다. 자 기어간 자세 맞추고 왼쪽으로 들어 올릴게요. 자 호흡을 내쉬면서 들어 올려주시고 엉덩이 옆부분에 자극이 온다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운동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독이들 자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을 쓰면 그만큼의 효과를 얻는 거고요. 진짜 하기 싫어다 포기하고 누워서 보면 그만큼의 효과를 얻는다고 보시면 돼요. 공평합니다 여러분. 언니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26초밖에 안 남았어요. 아 가슴 난다.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계속 봐주실 거고요. 자 동작은 최대한 무너지다. 이렇게 혹시라도 되어 있다면 뼈를 완전 집어넣어서 또 손목이 아프다면 날개뼈 셔터 밀어서 진행을 해주세요. 자 9초 남았습니다. 자 힘내서 호흡하면서 5초만 더 3 2 1 0 바로 엎드려서 다리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 벌릴 거예요. 자 발끝을 꺾고 하나 여기서 열고 열고 전복 갈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발이 밑으로 멀어지면 안 되고 엉덩이 쪽으로 끌고 와주셔야 돼요. 자 이 동작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뒤톡이를 자 어깨 늘리지 않게 어깨 끌어내리고 여러분을 위해 만든 동작인데 허리가 꺾여버리지 않게 벨을 쏙 집어넣고 가주세요. 자 이 동작은 엉덩이 바깥쪽 근육을 계속 힙합으로 채워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힙집이 있는 톡톡이들 예쁘지 않게 어 엉덩이가 쏙 들어가 있는 그런 톡톡이들에게 예쁘게 근육을 잡아준 동작입니다. 자 엉덩이가 빵빵해지고 꽁긋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또 텅 퍼즐하게 커져있는 엉덩이를 예쁘게 만들어줘요. 중요한 게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열고 닫고 이렇게 천천히 가도 되니까 열고 닫고 한번 가주세요. 이 동작 톡톡이들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좋다는 신신이 채널에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모든 걸 쏟아내주세요. 자 다음 다리 고위라는 마비 그 다음 어깨 끌어내려서 스윙이 다리를 띄워서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자 톡톡이들 중요한 게 무릎이 이렇게 접히면 안 되겠죠. 무릎을 띄워서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자 엉덩이랑 허벅스까지가 완전 상큼해진 느낌이 들 거예요. 자 난 더 가능한데 하면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손물라 팔을 띄운 상태에서 움직여주세요. 자 우리 진짜 수영한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일 거고요. 계속 어깨를 낮춰서 가는 거 주의해줍니다. 자 배꼽도 쏙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쯤 복부 힘 다 풀고 있었다면 배를 완전 딱딱하게 넣어서 복부에 힘도 줘야 허리가 안 아파요. 자 진짜 빠르게 우리 정말 수영상에 간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허벅지 뒤쪽을 예쁘게 상큼하게 근육을 만들어주면서 안쪽 허벅지 살을 역시 뒷벅지 근육으로 만들어준 효과가 있겠죠. 자 허리 힘 너무 들어가지 않게 엉덩이 힘을 단단하게 주세요. 자 캐시 어깨 끌어내려 마지막 수영 어디까지 가야지 자 하늘보고 누웠습니다. 자 나비 자세를 갈 건데 오픈 근데 이렇게 안 되게 그다음에 쭉 이게 뽑히세요. 갑니다. 쭉 자 우리 진짜 이렇게 롯도를 지금 내려오고 있어. 내가 잡는 만큼 가져가는 거야. 이어! 으! 삼아! 이렇게 계속 왜 이렇게 어깨야 그죠? 자 우리 백억 될 때까지 모아주세요. 떨어뜨린 톡톡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백억으로 뭐 할 거야? 상관없는다고요? 도대체 백억으로 치킨을 몇 마리 사 먹으려고 자 계속 조여주세요. 자 이 동작의 효과는 안쪽 허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허벅지 살 때문에 고민 톡톡이들 허벅지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특히 안쪽 허벅지 살 자 근데 얼만큼 내가 1억짜리 수표를 잘 조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억짜리 롯도를 조여주세요. 자 롯도를 잡아주는 동작이에요. 할 수 있어요? 자 호흡을 내주세요. 3, 2, 1, 0 자 그 다음 동작입니다. 다리를 넓게 뻗어서 발근을 꺾어주세요. 오른 다리를 이렇게 교체하세요. 자 이것도 우리 톡톡이들 위해 어젯밤 지미언니가 집에서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허리 꺾이지 않게 배에 힘을 주고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줍니다. 자 이 동작은 우리 앞쪽 돌곡근이라고 하는 골반 앞에 붙어있는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 그쪽이들에게 효과적인 동작이고요. 동시에 안쪽 허벅지 살까지 포기해주면서 편안하게 만들어진 동작 중 하나예요. 자 오늘 다리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만든 춤이니까 잘 따라오시고 오른쪽 왼쪽 다 할 건데 어디가 내가 더 안 되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더 안 되거나 더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더 약화가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더 하려고 연습을 하다보면 틀어져 있는 골반도 맞춰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골반을 교정하는데도 효과적인 동작 자 계속적으로 움직여주세요. 대신에 골반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지 않게 골반이 늘지시켜주는 동작에서 반대쪽 가볼게요. 배를 쏙 다시 한 번 더 집어넣고 왼쪽 발끝 꺾어서 요렇게 자 이거 은근히 자극이 잘 오는 동작이에요. 자 우리 허벅지 안쪽 부분 살이 이렇게 겹쳐주는 게 느껴질 텐데 자 계속적으로 안쪽 허벅지 살 계속 근육으로 바꿔내는 연습을 함께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Y존 Y존 살 근처 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계속 이 동작을 통해서 주변 근육들 더 살들을 근육으로 지방이들 바꿔줍니다. 자 호흡 계속 내뱉으면서 움직여주실 거고요. 복부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만 움직여주시게 해주세요. 자 이 동작 우리 은근히 자극 잘 와요. 여기 골반 앞쪽 부분 근육도 우리 약화되어 있는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골반까지 비틀어져 있는 골반까지 가로잡아 봅시다. 오늘 좀 안 됐어도 내일 그 다음에 내일모레 더 많이 자극이 잘 갈 거예요. 더 힘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믿을 수 없죠. 언니만 믿고 따라오세요. 언니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 다음 무릎을 세워서 브릿지 자세 가볼 거고요. 발끝을 꺾어서 갈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자 브릿지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동작 중 하나죠. 엉덩이와 허벅지의 자극을 가져갈 수 있는 뒤태 여신 만들기 동작입니다. 자 발 너무 멀지 않게 무릎 밑에 놓아서 엉덩이에 더 자극을 많이 가져가라고 했어요. 자 우리 발끝을 플렉스라고 하는 이렇게 꺾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릎이 과싱전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무릎이 이렇게 꺾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종아리가 더 두꺼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알이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발끝을 꺾어서 갑으로써 앞 정강근이라고 하는 어렵죠. 앞에 정강근육을 강화를 시켜 반대 종아리 근육을 얄쌍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종아리를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 우리 발끝을 꺾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뒷벅지에도 자극이 더 많이 와요. 자 그냥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게 많으세요. 갑니다. 언니 믿고 따라오세요. 자 다음 케이블 탑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릴 거예요. 자 이번엔 일단은 척ugg아 하기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발바닥 전체를 놓고 crush 윽 들어 올립니다. 쪽쪽이대 이렇게 가니까 왼쪽 허벅지 뒤에 자극이 다르죠. 핸드링이라고 하는 뒷벅스인데요. 그 부분의 근육을 만들어야 우리 다리가 뒤로 얇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고요? 다리가 옆으로 푹 커져 있는데 뒷벅스를 만들어서 신림하게 만들어지는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다음 엉덩이도 터질 것 같다면 여보 차려고 했는 거예요. 어! 30초! 반대쪽 갈기려. 30초가 되니까 너무 행복했어. 자, 쏙독이들 언니가 계속 말하지만 언니랑 함께 운동을 하면 성형 한복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효과가 있다고요. 자, 우리 몸 전체에 살이 빠지면 얼굴도 예뻐지고 또 얼굴이 예뻐지니까 저절로 표정도 예뻐져요. 자, 그니까 우리 성형 필요 없어요. 매트 위에서 운동을 합니다. 언니가 늘 얘기하죠? 1, 0. 자, 그 다음 옆으로 돌아주세요. 자, 팔을 이렇게 베서 무릎을 잡고 한 다리만 옆으로 펴주세요. 자, 그 다음 다리를 원을 그려주시고요. 동그라미. 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옆복지 슬림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엉덩이 만져보세요.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렇게 TV 보는 자세로 손 머리 받쳐서 진행해도 좋습니다. 자, 대신에 배가 푹 퍼져있지 않게끔 배를 쏙 집어넣어서 복부에 단단한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아, 너무 재밌는 동작이라 그쵸? 우리 치킨 배달 기억나요? 아, 치킨 배, 딜리버리 기억나요? 자, 치킨 배달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톡톡이들 전체가 치킨을 먹을 수 있게 배달시켜주세요. 아, 톡톡이 조금만 기다려. 아, 내가 맛있는 치킨 만들어서 배달 가줄게. 편집자님, 여기다 치킨 한 마리만 넣어주세요. 톡톡이들 무슨 치킨 좋아해요? 언니가 맨날 톡톡이들 덜 힘들게 하려고 치킨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도 진짜 치킨 좋아하거든요. 자, 언니는 튀김이 많지 않은 그런 치킨을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치킨 고백. 자, 위에 있는 요렇게 세워서 가주실 거예요. 자, 이번에도 치킨 배달 갑니다. 계속 들어 올려주세요. 자, 우리 안쪽 허벅지 살을 빼주는 레그 어핀 바운 동작인데 자, 이너 따위 동작.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톡톡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 같죠? 그 동작 중 하나인데요. 자, 안쪽 허벅지에 자극이 오면서 복부도 탄탄하게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우리 호흡을 계속 내뱉어주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끔 뚫어내려줍니다. 내가 무슨 치킨을 지금 먹고 싶은지 각자 본인만의 취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치킨 생각하면서 아, 언니는 굽네 치킨 좋아해요. 아까 전에 말하다 봤는데 좋은 치킨을 좋아합니다. 자, 이왕이면 치킨 맛있게 먹으려면 본인이 먹고 싶은 치킨을 상상하면서 행복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치킨 생각하다 보니까 9초밖에 안 남았어. 자, 7초동안 빠르게 갑니다. 으으, 내가 좋아하는 치킨 3, 2, 1, 0 아, 반대쪽 갈게요. 으으, 이렇게 들어서 자, 무릎 잡고 배 잘 가주세요. 자, 계속 이렇게 셔틀을 돌려주면서 다리 전체를 쉬지 않고 움직여줄 거예요. 자, 다리가 예뻐지려면 많이 움직여야 돼요, 톡톡이들. 날씬이들은 계속 우리 움직여서 다니잖아. 자, 그것처럼 우리 톡톡이들도 많이 움직여서 배를 쏙 디더먹고 오늘 이 시간부터 더 몸이 탄탄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게. 자, 그냥 마른 몸이 예쁘진 않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탄탄한 몸을 더 좋아해요. 우리 톡톡이들도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밖에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육 운동 더 많이 해야겠죠. 자, 열심히 한번 움직여주세요. 자, 골반이 올라갈 때 골반이 계속 밑으로 끌어내리고 자, 이 동작 허벅지 뒤축부터 엉덩이까지 붙은 그 살의 근육으로 만들어준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엉덩이 옆쪽에 있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그 근육만 채워줘도 우리 몸이 풀어지지 않고 건강하고 예쁜 체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한쪽 다리 세워서 인업다이 동작할게요. 안쪽 허벅지. 마지막 동작입니다. 자, 우리 쉽지 않았죠? 여기까지 오는데. 하지만 오늘 마지막 동작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클리어하시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곳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진경이와 함께 남은 시간 더 달려옵시다. 아까는 치킨 생각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잘 가던데 그냥 운동하니까 시간이 안 가죠. 언니 얼굴을 아예 치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끝나고 저보다 먹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I love 치킨! 자, 계속 들어 올립니다. 톡톡이들, 언니 바지 색깔이 민트 색깔 같죠? 우리 톡톡이들은 민초단이에요. 단민초단이에요. 생각하면서 나는 무슨 단일까 생각하면서 언니는 TMI인데 민초단입니다. 자, 10초 남았어요. 갑니다. 7 6 자, 힘내세요. 4 마지막 3 2 끝까지 2 5 5 끝났다. 톡톡이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스트레칭으로 안쪽 허벅지를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우리 발을 이렇게 다리를 위에서 내려다봐 주세요. 무릎과 발목이 일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왼쪽 다리를 그 위로 포개어주세요. 자, 위에서 봤을 때 무릎과 발목이 딱 포개어져 있을 수 있게 하고 엉덩이는 들썩들썩해서 내 골반과 다리가 더 멀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양손을 바닥에 터치하고요. 마시는 숨에 등을 쫙 꼈다가 내쉬는 숨에 릴렉스 내려가줍니다. 자, 엉덩이 쪽이 우리 쫙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서 한 10초 정도를 잠시 머물러 주시고요. 동작이 끝나면 올라와줍니다. 반대쪽도 이어가 볼게요. 자, 일자로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보다 엉덩이가 많이 당겨요. 등을 펴주고 앞을 숙여 내려가주세요. 진짜 나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 하면 여기까지만 더 가능한 톡톡이들은 많이 내려가서 이완시켜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10초에서 20초 정도를 잠시 머물러 주시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자, 두 번째는 발바닥을 붙여주셨다가 엉덩이도 역시 편한 곳에 위치. 마지막 마시면서 등 펴고 내쉬면서 똑같이 내려가주세요. 더 가능한 톡톡이들은 팔꿈치로 무릎 쪽, 종아리 쪽을 꽉 눌러서 골반 앞쪽이 더 늘어나고 고관절 쪽, 그 다음 안쪽 허벅지도 더 스트레칭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천천히 올라와주세요. 양손 이렇게 손날로 탈탈탈 고관절 주변과 허벅지 안쪽 부분을 시원하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마무리! 톡톡이들 오늘 운동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으셨죠? 이제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허벅지 살 운동도 열심히 해서 우리 핫팬츠 함께 입어봐요. 그리고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모르겠는 톡톡이들은 옆에 있는 비타민 신진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2주 챌린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제 홈페이지도 많이많이 참고해주시고요. 모두 무료예요. 그리고 더 다양한 운동 방법이 궁금하시면 제 인스타그램으로 찾아와주세요. 여기도 무료예요. 그 밖에도 얼마 전부터 톡톡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저를 태그해서 운동 인증을 남겨주시면 작은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톡톡이 공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다들 많이많이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톡톡이들! 오늘 저와 함께 상큼한 에너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상큼한 모습으로 만나요. 그럼 톡톡이들 안녕! 톡톡! 톡톡!